이 차량은 sm6 디젤입니다. k9k 엔진이구요. 현재 약 14만 킬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전에 한번 에어플로우 센스 청소를 했습니다만 이제 한번 할 때 된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남겨 보려고 합니다 우선 헛기계통 세정제 그리고 t20 별 렌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피스를 풀어 놓았는데 요거를 빼내려면 요 카올 카바에 걸리게 됩니다. 카올 카바에 그래서 헛기 필터를 당기고 에 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라서 잠깐 영상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약간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밑으로 당기 내려서 이렇게 빼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빼내린거구요.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. 하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닦거나 하시지 말고 그냥 스프레이로 이렇게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청소가 끝이 났구요.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. 예 이상입니다.